2021년 4월 13일 이슈체크 네, 먼저 일본 정부가 결국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소식이죠. 좀 전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진의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13일 관계강료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기 위해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부르는데요.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외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방출 결정을 내린 것은 내년 가을 때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는 결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언제부터 이렇게 쌓여온 건가요? 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해 저장탱크에 보관하는데,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약 125만 844톤의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해도 트리툼이라는 방사성 물질은 기술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려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방류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트리툼 함유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오염농도를 법정 기준치에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뒤 방류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규제당국의 심사 및 승인, 관련 시설 공사 등 약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30에서 40년 동안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울러 해양 방류 전후 트리툼 농도 등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하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국내외에 발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방류 결정 소식에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요? 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환경운동단체 FOE 재팬 등은 전날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에 해양 방류 결정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단체인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도 같은 날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방류의 영향이 주변국인 우리나라와 중국에도 우려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정부는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전날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국제 공공이익과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국은 이미 외국 경로를 통해 일본의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이러한 우려들을 좀 가볍게 여긴다는 건데요. 어떤 태도를 좀 보이고 있나요? 네, 일본은 오염수 배출로 생기는 인체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후효, 그러니까 풍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풍평은 풍문이나 소문 등을 의미하는 일본어인데요. 후쿠시마 일대에서 생산된 수산물 등 식품의 구매를 꺼리는 경향 등에 대해 근거가 불명확한 정보로 인해 산업계가 액구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한 셈입니다. 건강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의 우려와 불안을 과학적이지 못한 태도로 평가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많은 우려에 대해 후효라는 일방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내외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산업이 원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일본 측에 있으며,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이런 불안이 가중된 점을 일본 정부가 올바르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미 permitt Union 체육 reprogr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